제프씨, 우리 지금부터 어려운 발음 4가지 같이 연습해봐요 자, 첫 번째 단어, 불과 풀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1번, 불 2번, 불 지금부터 잘 듣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우리 두 번째 단어도 같이 공부해봐요 두 번째 단어는 도와 또예요 1번, 잘 듣고 따라해주세요 도 도 도 도 2번, 또 또 또 또 1번의 예시는 저도 먹고 싶어요 2번의 예시는 저는 또 먹고 싶어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듣고 퀴즈를 맞춰보세요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떨어수 완벽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